네 여기는 또다른 게이트에요. 줄이 여기서부터 쫙이에요. 너무너무 대단해요. 2-2에요. 와 어마어마합니다. 대단하죠? 이제 시간이 차츰 차츰 가까워오니까 인파가 더 많아졌어요. 엄청나죠? 네 오늘 우리 히어로 목청이 더 대단하던데요. 컨디션이 무척 좋아보여요. 아 너무너무 허무하죠? 멋있어요 우리 히어로. 네 정말 정말 우리 히어로 만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. 바란 하늘의 우리 히어로. 아 정말 정말 많은 인파들이 있죠? 네 저도 시간이 가까우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. 네 오늘도 우리 영웅시대 화이팅 히어로 화이팅! 네게요. vá 菱웅